안녕하세요. 배제대학교 항공문학과에 재학 중인 주예림입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문학과는 대전 지역에서 유일한 4년제 항공문학과이며 항공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항공 승무원은 기내라는 특화된 공간에서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최고의 전문 직업인입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문학과에서는 항공 승무원은 무엇이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전문 지식인이자 서비스 실천가로 거듭나야 하는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항공 전문가의 자질에 필요한 핵심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사회문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수업과 기초외국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전공수업과 영어 심화교육, 제2외국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4학년 때부터는 실무 위주의 전공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며 4학년 때부터 항공사,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서비스 전문가로서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 다음으로 이론 수업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과 행사, 예비 승무원 대회, 스마일 앤 스피치 데이, 항공사 체험 교실, 국내외 항공 체험 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문화과는 40명 소수정예를 고수하여 끈끈한 동기회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수님과의 1대1 멘토 멘티 수업은 전문 항공서비스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대학교만의 프로그램은 21세기 세계화에 발맞춘 글로벌 항공서비스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외국어 능력,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로 숙련된 우리 학생들은 국내외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지상직, 그리고 기내 통역 담당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 글로벌 호텔과 같은 서비스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배제대학교 항공문화과를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학과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승무원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항공문화와 지식세계를 안내하고 동경만 해온 승무원들의 길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시고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문화과에 꼭 합격하셔서 같이 비행하는 날을 꿈꾸는 후배님으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만나요! 배제대학교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